자 여러분 제가 지금 병사에 왔습니다. 병사 여기 보이시죠? 불빛 자 여기 왜 왔냐면 그냥 제가 도시 불러오고 왔는데 너무 예쁘더라구요 이곳이 바로 우리의 도시 어두워서 잘 안보이지만 뭐 그래도 좋네요 저기 다리도 있어요 보이시죠? 와 이거 그래서 제가 지금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듣고 가는 중이에요 와 겁나 좋네요 와 여러분 여러분도 노래 들으면서 병원성에 오세요 밤에 그건 완전 예뻐요 그건 그런걸 제 느낌과 같은 느낌일거에요 그건 여러분 저는 이제 가볼게요 오 안보인다 그럼 저는 이제 가볼게요 오늘은 이렇게 오우 예뻤습니다 오 뭐야 이거 산인데 왠지 파도 파도 같아 파도 같다 오 뭔가 무섭네 노래 들어야 되겠다 빨리 자 이젠 반대편 두시에 왔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시입니다 오 너무 좋아 여기 다리 잘 보이네 그대로 잘 보였긴 했는데 좋네 산 와 산 산은 겁나 겁나 우섭네 파동같아서 저기까지 산이 있어요 안보이시죠? 와 괜찮네요 저는 용감하니까 후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온천한게 또 있으면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끝 이젠 거의 다 왔으니 너무 다 왔으니 이제 공부를 해봅시다 말하기 그럼 저는 가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